공병호TV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무척 오랫동안 참았다. 더불어민주당의 검태섭 전 의원이 당과 결별한 소식을 접하고 제 자신도 모르게 툭 하고 튀어나온 그런 문장입니다. 나날이 선악이 부지하고 또 일사불란함을 강조하는 일종의 전체주의적인 분위기 속에서 하루라도 검의원이 마음 편한 날에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기에 선거조차도 정당치 못한 방법으로 손을 댈 수 있는 정치 집단이라면 더 이상 그 내부가 어떨지를 언급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10월 21일 날 검태섭 전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민주당을 떠남에는 결별의 소혜가 잘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걸은 개인적 소혜를 넘어서 현재 집권 세력의 성격과 특성은 물론이고 그들이 지향하는 향후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이점을 제공하기 때문에 충분히 공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몇 부분으로 핵심 메시지를 나누어 봤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그냥 까라면 까는 거야. 그것이 전부입니다. 일사불란함을 요구하는 것이죠. 이견은 용납되는 것이 아닙니다. 검태섭 전 의원의 주장입니다. 공수처 당론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 처분을 받고 재심을 청구한 지 5개월이 지났습니다. 당 지도부가 바뀐 지도 두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윤리위원회 회의도 여러 차례 열렸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토론도 없었습니다. 결정이 늦어지는 이유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당의 판단이 미래에 미칠 영향을 성실히 분석하고 고민하는 모습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어떻게 해야 욕을 덜 먹고 손해가 적을까 계산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선 차라리 제가 떠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의 해설은 결정을 미루는 데는 극렬 친문 세력의 반발을 부담스러워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검태섭 전 의원은 극렬 친문 세력의 좌표로서 찍힌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당이라면 마땅히 가져야 될 옳고 그름의 구분은 없는 셈입니다. 그냥 반발하는 세력만 의식하고 마냥 징계 여부를 미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만 불손함과 교만함이 민주당을 뒤덮었다. 검태섭 전 의원의 주장입니다. 징계 재심 뭉개기가 탈당 이유의 전부는 아닙니다. 민주당은 예전의 유연함과 겸손함 소통의 문화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했습니다. 국민들을 상대로 행사 고소와 민사소송을 서슴지 않는 것은 김대중이 이끌던 민주당 노무인이 이끌던 민주당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모습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편가르기로 국민들을 대립시키고 생각이 다른 사람을 범법자 친일바로 몰아붙이며 억박지르는 오만한 태도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 편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고 상대편에게는 가혹한 내로남불 이전했던 주장을 아무런 해명이나 설명 없이 뻔뻔스럽게 바꾸는 말 뒤집기의 형태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항상 옳고 우리는 항상 이겨야 하기 때문에 원칙을 저버리고 일관성을 지키지 않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깁니다. 이 모든 행동과 작태라는 것이 오만풀소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저의 해설은 이렇습니다. 국민들이 집권 세력에 대해서 갖고 있는 염증과 불안과 불만을 그렇게 국민들이 느끼는 것을 거의 모든 것들을 금태섭 의원이 지적했다 이렇게 봅니다. 오만함과 교만함과 경직성과 편가르기와 우기기와 억박지르기와 뻔뻔함과 거짓말하기와 윗선에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기와 이 모든 것들은 곧바로 독재의 구성요소들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반대편을 상종할 수 없는 적으로 여깁니다. 금태섭 전 의원의 주장입니다. 독일의 정치학자 칼슈미트는 정치는 적과 동지를 구변하는 것이다. 어핏 보기에 영리한 말을 했지만 그런 영리한 생각이 결국 약자에 대한 극단적 탄압인 홀로코스터와 다수의 행포인 파시즘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렇게까지 되리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은 저와 금 의원이 생각이 다른 겁니다. 우리 사회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집권 여당이 비판적인 국민들을 토착외구로 취급한다면 민주주의와 공동체 의식이 훼손되고 정치에 대한 냉소가 더욱더 판을 칠 것입니다. 저의 해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마도 집권 여당의 편가르기와 반대편 탄압하기는 국민의 저항으로 인해서 집권 세력이 권력을 내놓기 이전까지는 멈추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시간이 흘러갈수록 심해졌으면 심해졌지 덜해지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저의 눈에는 권력의 만용불이기라는 것이 거의 가속도를 받고 있다 이런 평가를 내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집권 세력을 구성하는 핵심 멤버들의 존재의 이유이고 유전자와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존재의 이유와 유전자가 바로 교만함과 오만함과 억박지르기가 그 다음에 뻔뻔하기와 거짓말하기 등이 모두 다 그들의 구조적인 특성이기 때문에 그런 구조적인 특성이 가까운 장래에 사라지기나 또 완화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번째입니다. 장기 집권을 위한 무리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검태섭 전 의원의 주장입니다. 정치는 단순히 성패를 가르는 게임이 아닙니다. 우리 편이 20년 집권하는 것 자체가 정치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공공선을 추구하고 우리 사이를 한 단계씩 더 나아지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정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선의를 인정해야 하고 포용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한 일이라도 옳은 것은 받아들이고 스스로 잘못한 것은 반성하면서 합의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나갈 때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게 됩니다. 특히 집권 여당은 반대하는 사람도 설득하고 기다려서 함께 간다는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더불어 민주당 내에서도 검태섭 전 의원과 같은 생각을 하는 그런 의원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고 놀라움 그 자체다 이렇게 봅니다. 그들의 목표는 장기 집권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무리수를 두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세게 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장기 집권을 위해서 그들은 해서는 안 되는 짓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짓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일 그런 무리수를 이미 두었습니다. 다시 되돌리기에는 너무 많이 와버렸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독재의 길로 거세게 질주할 것이고 국민들이 손을 놓고 있으면 그들의 야심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들이 격렬하게 저항해서 그들이 뜻을 접지 않을 수 없게 되면 제법 여러 사람이 편안한 집이 아니라 차가운 간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20년 집권 논의 목표가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선거를 부정으로 치를 수 있겠습니까? 이미 선을 넘어도 한참 넘어버렸기 때문에 그들로서는 달리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양보라든지 포용이라든지 이런 출구가 없는 것입니다. 국민들을 앞으로도 더욱더 옥죄어서 장기 집권을 달성하는 것 위에는 다른 길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분들 입장에서 서게 되면 20년 장기 집권 논의 목표를 두고 무리한 방법으로 선거를 부정한 방법으로 치른 것이죠. 이미 검도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어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물릴 수가 없는 것이다. 달리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덮어서 그리고 국민들을 더욱 억제어서 그들의 원래 목표를 향해서 질주하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합리적인 예상을 합니다. 무리수가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제가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것은 검태섭 전 의원의 생각을 잘 읽었습니다. 아주 정상적인 그리고 이성적인 정치인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정당을 떠났으니까 이 시대를 사는 한 정치인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시민으로서 4.15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도 검태섭 전 의원이 한마디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역사적 그런 책임을 지는 일이고 역사로부터의 죄를 범하지 않는 길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